그러면 저희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서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여기는 이태원동의 주택, 다세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의 다세대, 개요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요 정보는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6호선, 이태원역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97.68제곱미터, 대지지분 72.09제곱미터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4층 건물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조는 방 3개, 3룸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2개가 있고 거실과 주방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준공은 1991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12억 원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건물 특징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제가 좀 정리해드렸는데 건물 특징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건물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한 30년이 넘는 그런 거죠. 주변에는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어있는 이미 구조가 지금 현재 넓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지금 대지지분이 굉장히 넓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지지분이 21.9평이기 때문에 거의 22평입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서 새롭게 지는 건물들은 이마만큼의 대지지분이 넓은 평수들이 없거든요. 노후도도 30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도 같이 어우러서 한남, 뉴타운에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까지 있습니다만 1지구는 지금 현재 취아가 해제가 된 지역이 바로 위에 붙어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이렇게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4층인데 여기 보시면 4층에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로서는 너무도 괜찮고 너무도 지금 현재 중심적인 평당 한 한 5,5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대지 가격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1년에 중국이 된 곳입니다. 제법 시간이 좀 지났죠. 앞으로 변모델 모습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참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입지 여건하고 호재들까지도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역 근처에 있는 곳인데 먼저 입지 여건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네, 입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6호선이 녹사평역이나 또 내지는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한 4, 5분이면 갑니다. 뺑뺑글로 동서남북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밑에는 한남루타운이고 위에는 이태원인데 이태원은 또 보면 고급 저택들이 있습니다. 6호선으로 인해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만 여기서 지금 현재 4호선으로 간다면 삼각지를 가시면 되겠지만 주변 여건이 너무도 재개발로 인해서 여기도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대지 지분이 너무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개개발이 된다면 40층 40평짜리를 받으면서 보상에 대한 부분도 한평당 빌라는 그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평당은 1억까지입니다. 한남루타운이 지금 현재 평당 1억이 나왔기 때문에 1억까지라고 보시면 돼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 저는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위치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태원이라는 부분은 용산에서 중심이고 또 한강병과 6호선에 대한 부분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용산이라고 봤었을 때 용산에 대한 부분은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아시죠. 여기에 지금 현재 미군기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지금 현재 변화가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미군들이 있어서 그 가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뭐 호텔들이 많고 호텔도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여기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갖춰져 있고 학군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용산에 대한 부분이 학군을 얘기를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학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대한 부분도 학교는 그야말로 팔학군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너무도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잘 다니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곳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학교에 대한 부분도 교사라든가 또 내지는 이곳에 행정하는 그런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은 지금 현재 업무지구로서 굉장히 많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업무지구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반포덕만 지나면 강남을 진입할 수가 있고 또 3호 터널만 지나면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뭐 시내 중심, 시청이라든가 강화문을 만날 수 있고 중구라든가 종로구라든가 또 내지는 마포, 여의도 모두 중심에서 움직입니다. 도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서울 도심이라고 하면 광화문을 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부분이 용산으로 옮겨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 개발 호재가 많이 있고 또 여기는 주택수가 지금 현재 배드타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남루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사시는 분으로 인해서 여기에 업무지구가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인구는 더 늘어나겠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재개발입니다. 빨간 부분은 노후도가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상가를 여기는 이태원 같은 경우는 상가가 많죠. 이 상가가 많은 부분인 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4층까지는 상가이고 위에는 지금 현재 주상복컵으로 올라가는 부분인 건데 작은 평수에부터 큰 평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밑에 상가 있는 사람들도 다 상가 나름대로 따블로 두 배 이상의 면적을 주고 위층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지간 큰 평수에 대한 부분은 넓은 평수를 받으면서 보상을 받으면서도 40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도 괜찮은 이렇게 너무 딱 떨어질 수 있게끔 나온 이렇게 지금 현재 매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노후도가 충분하고 노후도 거의 한 75%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앞에 지금 이렇게 용산공원이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녹사평력 지진을 하면 대통령궁에서 삼각지까지 가죠. 삼각지까지 가면서 조금 더 가면 우리가 업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안에는 국립공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놔져 있어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욱더 많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남뉴타운이 5구역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 5구역까지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에 20년이 넘게 힘들게 왔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탄력을 받아서 빨리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 갈 수밖에 없어 너무도 노후도가 심하고 그야말로 초가집도 있을 정도였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그 뒤편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5구역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은 1구역 바로 위죠. 1구역 바로 위에 있는 거는 뒤에는 그야말로 전원단지 성북동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아주 큰 저택 밑에는 이렇게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다세대들로 나져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현재 주인들은 개발을 하기를 바라고 동의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협조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TX 노선 역시 B노선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이 B노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면 내년도면 2024년도, 2025년도에 착공한다고 하죠. 발표가 나서 2027년도면 구간구간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중공이 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곳의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용산이라고 하면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의 다세대주택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용산구 하면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만큼 위치가 너무나 뛰어난 곳입니다. 서울에 어디를 가도 가장 가까운 지역, 입지적으로 너무 뛰어난 곳이 용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지역이 용산이죠. 그중에서도 이태원동의 다세대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은 또 어떨지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여기가 지금 현재 토지값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노후도에 있는 주택가격은 지금 현재 평가가 되지 않고 된다라고 했었을 때 토지가격은 지금 현재 여기가 12억입니다. 면적이 너무도 넓다라는 부분이고요. 건물 면적만 해도 30평이거든요. 우리가 건물면적 30평이면 오히려 더 여기 40평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가는 한 5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은 한 7억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